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외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외창작학과는 순수문학부터 드라마작가, 라디오작가, 영화시나리오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중심이야 그리고 책임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디지털대 문외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외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 디지털대학교 문외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정치와 시민이 만났다 김광진 안진거리 함께합니다 시민의 정치 김광진 안진거리 시민의 정치 한 주간의 정치사회 이슈들을 모두 모두 모아서 시민의 시각으로 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세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안경이 바뀌셨어요, 스타일이 안경이 의자에 넣고 밟아버려가지고 그런데 훨씬 더 인텔리 같아 있어 보여요 동그란 안경 처음 써봤는데 식민지 시대에 지식인가요? 나름 문 대표 따라하려고 한번 해봤는데 안 됐어 문재인 대표님이 저 스타일이에요? 청년 김구 의인 김광희는 청년 김구였다 댓글에 의인 김광진 아무도 안 써 진짜로 의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 댓글을 보니까 내 욕이 되게 많더구만 우리 장윤선 선생님과 안진걸 욕이 있더라고 안철수를 옹호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저희는 옹호가 아니라 잘 들어오시면 계속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다만 일부 시각에서는 이렇게 좀 포용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다 이 정도는 소개할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달게 들으셔도 되는 거 아닌가 감히 부탁드립니다 아직 소개도 안 했는데 막 치고 들어와 아니 댓글이 아무튼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욕은 처음부터 들어봤어요 저는 무난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아따 방송 그만 나와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진걸 차장님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무난하게 살았다 그러면 저도 저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런 사람들하고만 싸우지 웬만한 차이는 다 극복하고 대동소위하게 중국 남방 살아왔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많은 욕을 들어본 건 처음이에요 조심하겠구나 지금 야권 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으시구나 하고 다시 한 번 저도 저를 가다듬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런 댓글마저도 환영합니다 안진걸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늦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7시까지 시간 맞춰서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안진걸 차장님 일찍 오셨어요 그럼요 3분 6시 57분에 도착했어요 팟짱 청취자들 만난다면 일요일 잠잘 때부터 좀 설레요 마음이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늦을까봐 긴장되고 또 어떻게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다 지난주에 저희가 과메기 안 팔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팔렸나 봐요 과메기 광고 연장이 됐어요 다행이네요 맛있던데 참 좋은 과메기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 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요새 어머님 너무 연말이어서 굉장히 약속이 많으시죠? 술 약속 사실은 원래 평상시에는 제가 누구랑 만나는 약속을 하는 게 많은 거고 요즘은 제가 원하지 않은 송년회들이 행사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가는 일들이 바쁜 거죠 송년회 가서 인사하시고 인사하고 사실은 저녁 행사는 식사 자리를 4, 5군데를 가는데 밥은 못 먹고 오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하루 저녁에 4, 5군데 저녁 약속을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밥을 먹으려고 약속을 하는 게 아니고 행사를 가는 거죠 4, 5군데 행사를 이렇게 인사하러 다니는데 정작 밥은 못 먹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왜 배가 고프지? 생각해 보면 밥을 안 먹어요 세상에 여러분 김광진 의원님 밥 좀 주세요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가셔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들이 잘 없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다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이렇게 다니면 표가 될까 싶은 것도 있고 또 그래도 안 다니면 그것도 좀 걱정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구 우리가 이제 선거가 이렇게 선거제도가 이래서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구청장님하고 역할을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국회의원들은 전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진짜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 동네마다 테니스, 배드민턴, 애들 엄마 독서 모임, 공동류가 조기 축구에 등산 등산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인사 안 하면 싸가지 없어 개 이렇게 하는 지가 언제부터 선거 때는 막 하더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권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격조 있게 정책을 뭘 말하나 이 사람의 비전이 뭔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이게 또 지역주의로 나눠져가지고 어머 저 동네만 해준다며?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국민, 다수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같이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과 시장이나 대통령처럼 행정행위를 하는 사람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방향성도 다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지역에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약간 허위사실에 가까워요 허위사실 시장이나 이런 걸 출마할 경우에는 자기가 가진 예산권이나 행정행위를 통해서 다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래서 항상 그걸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쪽지 예산 요새는 카톡 예산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 중요한 거는 4년간 내 대신 뭔가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위임하는 건데 그건 지금 이 전국에서 국정화 사건이 벌어지고 테러 방지법 이런 문제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4년 전에 예단된 게 아니잖아요 FTA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 발생하는 4년 동안 나 대신 결정해달라고 하는 그걸 얼마나 잘해줄 건가에 대한 고민이 커야 되는데 그냥 지역에 돈을 얼마 더 줄 수 있을까 이거에 더 많은 집중이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 근데 실제로 막 여의도에서는 기자들한테 욕먹고 쪽지 예산했다고 신문에 대해서 특필되고 이래도 써달라고 하죠 지역에 가면 박수 받는데요 잘했다고 그 기사를 문자로 다 보내잖아요 의원님들이 바로 내가 이렇게 욕을 얻어들으면서도 이걸 따냈다 이렇게 막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로 엄청 보내요 의원님들 요즘에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꼭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시민의 정치 시민적 시각에서 과연 이게 다수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건가 쓸데없이 막 도로 SOC 예산 들여가지고 큰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가 텅텅 빈 도로 이걸 만들어야 돼 차라리 그 돈으로 애들 따뜻한 밥 한 끼 무상 보육 이런 거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요즘에 의원님들이 보내는 문자가 보면 대부분 뭐 어디 지하철 연장시켰다 뭘 착공시켰다 뭐 제2도로가 뭐 따냈다 뭐 이렇게 이걸 다 보내잖아요 뭐 노력하신 건 알겠어요 그리고 그걸 지역구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도 아는데 국회의원이니까 나란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노동계약을 저지하기 위해서 난 이런 걸 했었다 청년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띄었다 청와도 이런 걸 촉구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활동도 하실 텐데 그런 내용도 보내주시고 또 그런 내용을 그런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4년을 해보니까요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예산을 하죠 그나마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은 다수의 시민이 사용하니까 그런다 쳐요 그런데 사실 쪽지 예산이라는 것은 soc 예산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단순하게 어떤 특정한 사업 쉽게 말하면 무슨 회관 무슨 센터 이런 것들을 짓는 게 쪽지 예산에 마을에 가면 좀 더 규모가 큰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순천을 중심으로 번다치더라도 순천 시민 전체가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특정한 단체들이 원하는 사업들 특정한 기관이 원하는 사업들 그래야 무슨 회관들 무슨 센터가 되는 거잖아요 철저히 이익에 결국은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지하는 시민 혹은 전체 국민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이익과 상관관계가 있는 이 단체들의 이권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죠 그렇군요 제가 사실은 의원님들 특히 우리 김광진 의원님 저녁 식사하시고 술 한잔 하시고 그다음에 대리운전 어디 있으냐고 여쭤보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착한 코를 홍보해야 되거든 아 착한 콜 우리들에게는 착한 콜인데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어우 나 차가 좋았는데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의원님들은 직접 운전 안 하시죠 보좌관들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아진걸 차장님은 어떻게 해요 저는 전철을 좋아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 그랜저가 하나도 부럽지 않은 전철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런데 가끔 운전하게 되면 대리를 하죠 대리 그때는 착한 콜 착한 콜 그리고 우리 옛날에 좋은 일 하셨던 분들이 만든 회사 착한 콜 기부도 되고 그거 한 번 쓰면 500원에 1000원씩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체나 정당에도 기부가 되더라고요 여러 기부처가 되게 많습니다 착한 콜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민망할 때 사모님들께 드리는 꽃배달 서비스도 됩니다 전국 어디나 3시간 안에 배달이 되니까요 꼭 이용해 주시고 연말에 남편한테 꽃다발 하나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큰 건 하지마 아까워 그렇죠 이거 얼마야? 네 그 돈은 우리끼리 밥을 먹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튼 그래도 놀이동산을 가야지 놀이동산 한번 그런데 그래도 가끔 꽃다발 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있죠 어느 날은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사무실에 이렇게 후리지 한 다발 이렇게 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후리지와 꽃다발이 이렇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정말요? 정말 의인님 인기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낭만이 있고 감성이 있으신데 우리 의원님은 이번 주에도 받고 싶어요 의원님은 저게 좋더라고요 젊기도 하시지만 낭만이 있고 감성이 좋아요 그 낭만파 남편의 편지라는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책에 그런 대목도 나오거든요 그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부인한테 꽃다발 한번 보내세요 착한 콜에서 다 해줘 저는 꽃은 뭐 원하지도 않고 그냥 책상에 양주나 소주 하나 이렇게 출근했는데 누가 책상에 소주 법주 양주 올려놓으면 정말 의인이다 행복해요 이걸 언제 먹을 것인가 그럴 때는 풍모양꽃에서 같이 풍모양꽃 한번 가야 돼 어제도 김창수 선생님 등등등 몇 명 모였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밤 9시 만에 일요일 밤 9시 만에 안 받았어요 받으면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나마 애랑 책 읽어주고 있었는데 참악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한테 책 읽어주는 아빠 가끔 아름다운 아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주 빵짐 네 여하튼 저희 모든 기업들 가운데 특히 팟짱에 이렇게 서포터즈를 해주는 기업들한테 늘 여러분 관심과 사랑 애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에 고달픈 심신을 양꽃이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모양꽃이 풍모양꽃이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락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모양꽃이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모양꽃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문이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지난 주말 집회에 있었어요 소요 문화재 아 뭔가 시끄럽더라고요 아 그냥 뒤따가워 막 소요를 하는 것처럼 막 깽가림도 치고 그런데 그 집회에 지난번보다 그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나오시진 못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이하경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장하나 의원님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큰 충돌은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일찍 집회가 마무리됐고 지난번 집회보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는 많은 시민, 저도 서울에 안 있었지만 원래 컨셉 자체가 전국에서 동시다발하자라고 하는 컨셉이었기 때문에 다 서울로 오시지 않고 각자 자기 지역에서 모였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광주로 가서 집회를 참여하고 광주는 분위기가 어땠어요? 광주도 시끄러웠어요? 광주 근데 별로 안 시끄러웠어요 그냥 짧게 끝났어요 생각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토요일날 19일이잖아요 3시에 저희는 국회에서 내년도 등록금 투쟁을 위해서 등록금 캠프를 한 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학생 한 200여 명 참여해서 유은혜 의원님 또 교문이 김태년 의원님 또 유은혜 의원님 또 누구냐 정의당의 정진 의원님 도종환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이렇게 공동주체에서 안민석과 정병국을 합쳐서 그러니까 헷갈려가지고 아니 그 방에 비서관 이름이 김병국 비서관인데 순간 헷갈렸어요 그래서 했는데 거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시로 수시를 봤는데 준비하면서 8천여 명 모였다고 그러고 저들이 무리하게 소유죄를 적용하니까 이게 사실상 전두환 때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는 박정희 전두환 씨로 완벽히 돌아간 거죠 그게 상징적으로 들어간 게 한상균 위원장님에 대한 소유죄 적용인데 그럼 우리도 한번 재밌게 문화적으로 소유를 일으켜보자고 했던 컨셉도 굉장히 좋았고 이렇게 또 무사히 끝나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반전의 묘미가 있는 행사였어요 행위예술을 하시는 홍승희 씨라고 젊은 예술가 있는데요 그분이 같이 나오셔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무당의 굿 퍼포먼스예요 혼이 나갔다 막 하시는데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구경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진짜 어리나갈 정도로 구경을 했어요 오마이티비에서 볼 수 있습니까? 네 봤어요 오마이티비가 생중계했죠 저희는 늘 생중계를 합니다 홍승희 선생님이 여기 섀도우 김 저 야위어가는 얼굴을 보세요 오 섀도우 김 주 며칠 근무하세요? 주 7일 주 7일 근무하는 우리 김피디님 통인동 살아요 통인동 종로구 통인동 차면대 옆에 살아서 어느 날 오다가 만납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고 화들짝 놀랍니다 서로 헬스칸 그의 얼굴이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시다가 만나가지고 추리닝? 네 추리닝 트레이닝복 이렇게 아니 추리닝이라고 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어 순화가 맞는데 추리닝은 추리닝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 맛이 있지 그래야 그 추리한 느낌이 딱 여하튼 저희가 오마이티비를 통해서 늘 생중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잘 문화재가 마무리됐는데 이게 또 경찰에서 곧장 입장이 나왔어요 불법 집회였다 왜 불법 집회라고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인데요 원래 집회는 우리 헌법상에 아주 중대한 기본권이어서 사전에 검열이나 허가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만 경찰이나 관할 구청에 사실은 우리 이런 거 하니까 알려만 주는 거거든요 원래 취지는 그런데 그 신고 제도라는 걸 악용해서 사실은 금지제로 아예 광암광장에서 하지도 못하게 하니까 허가제보다 더 무서운 금지제로 하고 있고 서울광장 신고했는데 또 역시 불허했잖아요 거기 형통비였다면서요 수구단체들이 한다고 불허했는데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집회를 방해하는 집회 방해죄에 해당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걸 처벌해야죠 남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지 못할 방정 억울한 이야기를 못하게 허위로 신고된 게 분명한데 그걸 빌미로 금지시키고 실제 가보니까 텅텅 비어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로 한 겁니다 광암광장에서 집회를 아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또 사용허가를 받아줬어요 다음 행정청하고의 관계는 다 클리하게 정리를 한 거잖아요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의로면 경찰은 방해하면 안 되는데 금지했는데 문화재니까 지금 우리 집시법상에 보면 관원상제나 콘서트 등은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집회가 아니거든요 문화행사니까 또는 장례 YS 장례식 하고 DJ 장례식 때 신고 안 하는 것처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광암광장에 있는 우리 세월호 추모 공간도 경찰은 자꾸 집회라고 그러는데 그건 집회가 아니라 아직 9명의 시신도 발견을 못했는데 일종의 장례 절차 중이라서 그건 경찰이 시비를 거는 게 맞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화재도 집회가 아니라 문화행사입니다 콘서트식으로 하고 일종의 깽가리도 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굿 퍼포먼스도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참가자들이 경찰한테 뭘 던지거나 충돌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깔끔하게 합법적인 문화재인데 단지 문화재 때 발언이 정치적인 비판 발언이 나왔다는데 그러면 콘서트 할 때 이승환 씨도 가끔 정치적인 발언도 하고 외국 가수들도 보면 막 반전 메시지도 내고 이라크 전쟁 반대 전부 다 우리나라 경찰 논리로 하면 그런 사람 다 처벌한다는 논리거든요 콘서트를 할 때 장례를 할 때 장례를 할 때도 심지어 이번에 정의학 국회의장 장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만섭 전 국회의장 장례식 때 박근혜 대통령은 비판했잖아요 행정부가 입법부를 삼권분립을 집받고 있다는 식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장례식에서 정책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처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러면 집회로 변질됐다는 건데 그걸 경찰에게 그런 권한을 우리 헌법은 준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문화재는 문화재로 끝난 겁니다 그 문화재에서 누가 발언을 했는데 좀 정책 발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자가 집회라고 했으니까 집회라고 하는데 불법 집회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회라는 걸 어떻게 쓰냐면 법률적 의미의 조분임의 집회가 있어요 정말 경찰이 집회 신고하고 하는 집회가 있고 사람들 그냥 다 모이면 그게 문화재든 콘서트든 심지어는 예배도 종교인들도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요 집회한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배 집회한다고 그래요 집회라고 써요 실제로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 일상적으로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모였다 모일지 모일회 한자도 모일지 모일회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다 모였네 그러니까 그것을 제목은 그리고 내용은 문화재지만 오늘 우리 이렇게 많이들 모여주셔서 이 집회에 많이들 모여주셔서 문화집회 쉽게 말해서 문화재가 그렇게 말한 건데 그걸 가지고 집회라고 규정에 처벌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찰들이 지금 아마 너무너무 정말 엉뚱한 데를 가고 있다 일선 경찰들도 정보관들이잖아 일선 정보관들도 도저히 납득을 못해요 이건 경찰 수뇌부들 때문에 권력의 해바라기 수뇌부들 때문에 일선 경찰들까지 욕먹이고 있다고 현장에서는 비판을 합니다 실제로 그날도 보니까 경찰 정보관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집회가 정말 사실 많이 모이지도 않았고 지난번 집회 때보다 그래서 그냥 소규모로 해서 얼른 끝내고 그리고 차량 통행도 금방 재개가 됐어요 시민보다 경찰이 두 배 더 나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문제 삼는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경찰이 일부러 과도한 액션을 취하고 그걸 언어적으로 취하든 아니면 물리적으로 취하든지 간에 시민들을 자극하는 거죠 자극하고 또 겁박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인데 물리적 겁박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사회 분위기상 이제 여론을 통해서 혹은 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 겁박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경찰 출신 교수들도 현장에 나와가지고 평가를 했대요 오늘 한겨레 시문 보니까 이렇게 평화롭게 잘 끝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경찰 출산 2,500명 주최출 출산 8,000명인데 경찰은 항상 10분을 많게는 10분을 줄이니까 한 연인원으로 하면 한 8,000명에서 만여 명 정도 왔다 갔다 그랬을 거예요 긴 시간 동안 하니까 또 근데 이 경찰 출신 교수들도 아니 이렇게 잘 끝나면 잘 된 거고 시의대도 경찰도 서로 대체를 잘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칭찬해줘야 돼 그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그러면 계속 우라 그리 가는 거거든요 근데 또 처벌하겠다 이러면 경찰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생기죠 사람들 사이에서 나중에는 또 급한 반감과 분노가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매를 버는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기 출산으로도 2,500명인데 경찰은 5,500명이 모였어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딱 봐서 소수만 이렇게 상황을 살피고 혹시라도 충돌이 예상될 때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와서 이렇게 좀 조치를 한다더니 예전에 실제로 DJ정부 초기 때 최기문이라는 사람이 경찰청장 할 때 비노출 전략이라고 해서요 경찰이 집회 시위하는 분들하고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보이면서 서로 충돌하거나 반감이 생기니까 역사적으로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시민의식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경찰이 없었거든요 폴리스 라인 그것만 딱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쳐놨다가 행진을 시작하니까 어느새 경찰이 인벽을 딱 쌓았어요 쫙 쌓았어요 그 안에서 사회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쓰레기 주우라고 쓰레기 주우시고 거기 가까운 쓰레기 봉투에 한꺼번에 모아달라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다 그러고 나서 행진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불법 집회라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쓰레기까지 다 챙겨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딱 광화문 광장에서 깨끗하게 한 판 세게 놀고 그리고 싹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행진해서 백남기 농민 계시는 그 서울대학 병원까지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절차였는데 이거를 무슨 불법 집회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걸 동의하기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물도 끓는 점이 있는 거고 그 시민들의 임계점이라는 게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든지 간에 국민을 이기는 정부가 있지 않는데 지금은 정부가 계속 강하게 나가고 밀어붙이고 몰아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국민의 힘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점점 우리 국민들의 힘이 커집니다 우리 국민들이 쓰레기 깨끗이 치우는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하나는 정말 우리가 어지럽으니까 우리가 치운다라는 시민의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쓰레기를 혹시라도 이렇게 빨리 행진해야 돼서 덜 치우고 가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동문 요즘은 조중동 이라기보다는 조동문이라고 해야 되는데 조동문이 볼 때처럼 또 그것만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내보내요 자기들도 행사 보면 쓰레기 많이 남기더구만 보니까 그게 뒤늦게 치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해를 안 하고 무조건 만 명 모이고 난 다음에 쓰레기만 몇 톤 어떻게 그 쓰레기 그 불량까지 재요 청소 아저씨들한테 여쭤봐가지고 쓰레기 자랑 열대 불량이 나왔다 이러니까 시민들이 이런 나쁜 놈 새끼들 하면서 조동문한테 공격당하지 말자 하면서도 또 열심히 치우세요 정말 전략적이기도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이 그러면 안 되는데 침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에 흘러가는 거를 보도를 해주고 그러나 이런 면도 있었다라고 기록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마치 그게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되는데 그게 사실 언론의 기본이거든요 옛날 08년 촛불집회 때 조동문이 촛불집회를 하고 나면 촛불똥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안 치웠다고 바닥에 촛불똥 범벅이 이걸 내보는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쓰레기 다 치웠거든요 저희들이 차마 촛불똥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저의 주최측이 실수입니다 제가 지금 사과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갔다 오긴 했는데요 아무런 그 생각 계속 나더라고요 아 그 촛불똥 치웠어야 되는 건데 조동문한테 빌미를 주고 바다에 보니까 자세히 보여요 그걸 찍었다니까 요놈들이 참 대단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쓰레기는 다 치웠는데 촛불똥은 안 치웠더라 와 나 정말 살다 살다 그렇군요 사회부 기자를 하지 말고 복수할 거야 심층치죄 심층치죄만 했어야 돼요 그 정신으로 권력의 비리나 세금 낭비를 추적했다면 얼마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원래 기자를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엉뚱한 거에 촛불통이나 관심을 갖고 있으니 부끄럽습니다 자 여하튼 연말까지 민중 총궐기 대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년에 또 잡힐지는 모르겠으나 잡히게 되면 또 오마이티비가 적극적으로 생중계로 보도해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구매 금액의 5%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을 통해 기부내역을 검증받은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1800-9998 퀵 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2 플러스 2 회동이 있었어요 선거제도 또 쟁점 법안 이거 계속 어제도 또 이제 그냥 흩어지신 것 같아요 저희가 매주 그 얘기를 하는데 매주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이제 선거구가 이제 1월 4일 이제 한 두 주 정도 남은 거죠 1월 4일이면 내년 총선 정확하게 100일 앞이 됩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기획기사를 쏟아낼 텐데요 이제 급한 것 같아요 이제 선거 100일 앞이기 때문에 플랜카드도 찍으셔야 되고 또 저 뭐야 포스터 이런 것도 작업을 하셔야 되고 건물 현수막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이미 현수막은 많이 붙었더라고요 현수막은 되게 많이 붙어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막 선거는 진도를 빼고 있는데 후보자들은 그런데 이게 선거구 획정이 제대로 안 되면 이거 다시 또 처음부터 원점 무효가 돼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많은 국민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사실 19대 국회도 2월 달에 선거구 획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국가 위기 사태다 뭐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선거 획정이 안 된 문제다 뭐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년 전에는 2월 달에 했는데 왜 문제없다고 그랬냐 다 정상적으로 했지 않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는 1대3 비율 1대2 비율이라고 하는 헌재 판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거를 계속적으로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두 개의 선거구 조정만이 문제였었고 지금은 법률에 의해서 올해 말까지 정리하라라고 하는 판결이 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31일이 지나면 전체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1월 1일자부터는 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1대2 비율이 이제 되다 보니까 지난번 4년 전에 비해서 많은 선거구의 조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 때문에 계속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이 상황들이 같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지금 쟁점은 농어촌 지역구 7석 그다음에 비례 7석 농어촌 7석을 유지하려면 비례 7석을 줄여야 되고 또 이 비례 7석을 줄이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반발하는 것이 정의당 농성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쟁점이 추려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비례 7석을 줄이는 대신에 제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 그래서 지지율 정당 지지율의 50% 그것도 새누리당이 못 받겠다고 하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40%로 줄여서 어제 그 협상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정의당 안을 문재인 대표가 가지고 갔다 협상에 이 보도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역구 의석을 좀 늘리고 비례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양당이 저희는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절대 못 줄인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양보를 하나 하게 된 거죠 양본인지 뺏긴 건지 모르겠지만 양보를 하게 된 거고 그런데 대신 그럴 때 어떻게 조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병석 안이라고 하는 거 흔히 요즘 말할 때 그게 말씀하신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 독일식 정당명부제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의 비례대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당선율을 가지고 그런데 이병석 안은 비례대표로 50%까지만 일단 책정한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표에서 최소한 그리고 일단 그 정도 아니라도 우리는 받자 50% 40%든 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저희 당에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에요 저희도 어쨌든 제1야당이기 때문에 야당목에서 크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치면 연동형보다는 현재 방식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 정당들을 위해서 이게 훨씬 그래도 좀 더 낫겠다고 하는 거였고 이보다 조금 더 진보한 안 이병석 안보다 진보한 안이 어제 문재인 대표가 가지고 갔다는 소위 정의당 안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의당 안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1안은 지금은 우리가 3%, 2%를 받아도 의석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득표를 하면 최소한의 의석수는 아예 고정형으로 보장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퍼센티지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3%면 3석 3%면 3석 5%면 5석 5석 이렇게 최소한의 것은 한 이후에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이것도 좀 비슷할 수 있는데 득표율하고 지역구 우석수하고 차이가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정당명부의 득표율은 한 5%가 나왔는데 지역구로 나오는 것은 또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하나도 안 될 수 있잖아요 소선구조가니까 그러면 그것 정도는 연동해 가지고 또 다시 보장해 주자 소수 정당에 대해서는 본역별 비례대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안은 저희로서는 아주 많이 내주는 거예요 저희 당 자체의 이익으로 보면 그런데 야권 전체로 보면 사실은 좀 괜찮은 안이죠 그렇게 되면 세정치민주연합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보더라도 야권 전체로 정의당, 녹색당 사실은 정의당보다도 더 작은 정당들 있잖아요 녹색당, 노동당 지금은 없어졌지만 또 청년당 이런 당들이 생기게 된다면 최소 한 석으로라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죠 본인의 의사를 4년 내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주자라고 하는 게 이 안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가 바로 독일식 정당명부제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이 제도로서의 실험들은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표가 소수정당에 피해가 가는 결론에는 이를 수가 없다 소수정당을 보호하면서 가자 확실히 인권변호사 출시받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정의당은 여기서 농성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심상정 대표가 굉장히 정치력이 그동안 진보정당 대표들보다는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발로 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사단체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의인 김강진 의원님 같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좋다면 비례대표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2의 제3의 김강진이 계속 들어오고 이런 구조를 호소했던 건데 워낙 새누리당이 절대로 비례대표는 안 되겠다 심지어 줄여버린 거잖아요 다수당의 폭력에 의해서 비례대표 사회경유지 약자나 청년, 여성, 소수자들의 대변공간이 줄어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 와중에라도 그래도 득표율하고 가급적이면 근접한 또는 그래도 2%라도 나오고 또는 굉장히 소중한 표잖아요 다 합치면 지역구 의원은 표보다 훨씬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다 합치면 몇몇 의원보다 그러면 한 의원이 배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정의당이나 녹색당에서 비례대표 여러 번 들어가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시민사회에는 지금까지 계속 비례대표 확대 오히려 늘려야 된다 의원 정수를 늘리더라도 87년 선거를 우리가 이 선거국으로 갖고 있는데 그때 당시 10만 명당 한 명이 있는 지금 15만 명당 한 명이거든요 의원은 일부 늘리고 비례대표도 늘리자 그러면 대신 정치에 재역할을 하게 하자 다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꼴보기 싫다면 심상경 대표 제안이나 우리 이종궐 대표 제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예산은 안 늘리겠다 세비는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인당은 오히려 그럼 나름대로 희생적 안을 낸 거죠 자기 세비가 줄더라도 국민을 더 대변하겠다 그런데 그런 게 전부 다 새누리당 때문에 지금 100% 새누리당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여당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은 의석을 보유한 당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인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는 사람이 좀 더 내놓고 이래서 없는 쪽을 좀 도와주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정치반 그게 우리의 정서잖아요 대한민국 어떤 그런데 새누리당이 지금 149석이었으면 지금 이렇게 정부가 운영할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 그러거든요 149석만 돼도 150이기 때문에 지금은 150을 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장관, 해임만도 통과될 수가 없는 것이고 뭐 어떠한 법률도 밀어붙여서 단독국회를 열기만 하면 통과된다라고 생각하는 인식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가졌다고 생각하죠 다 가졌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149석으로 떨어진다면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을 거라고 지금보다 더 얻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180석 얘기하잖아요 원희철 대표가 그런데 149석만 되면 박근혜 정권 자체가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 이미 흔들리고 있는데 내주고 말고에 대한 여지가 국회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흔들리고 있는데 그것을 정치를 왜곡해서 어쨌든 다수당으로 확보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 이것도 청와대의 의중이라는 겁니까? 지금 매번 협상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2프로스2 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해놓고는 또 가서 어디 가서 전화 받고 와서는 합의된 거 바뀌고 논의됐던 거 뒤집히고 라고 하는데 당사자가 차라리 다시 나와라 라고 하는 얘기들 계속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협상을 하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새누리당 총재가라고 했죠 실제 우리가 보기에도 거의 군림하고 있잖아 가서 김무성 원희철 가서 받아줬고 오잖아요 거의 쩔쩔매고 차라리 정무수석이 와서 협상을 하든가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와서 국회를 휘젓고 다닌다든지 국회의장을 막 조롱한다든지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의장을 겁박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본 것도 처음 있는 경우에요 차관급 정무수석이 대통령급이거든요 국회의장이 넘버2잖아요 우리나라 국가의장 가가지고 저섭은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팔과 다리로 휘젓고 때려버리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런 상태에 네 집권상자 안으면 가만히 안 둔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순서까지 정해줬잖아요 먼저 쟁점 법안 처리하고 선거법 나중에 해라 그걸 당당히 밝혔잖아요 그 사람이 그건 젖어버렸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편이에요 실제로 상황이 그래요 여당 야당이 생각하는 의원들은 가장 치욕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입법부 역사상 물론 박정희 때는 아예 없애버리기도 했고 당시는 중앙정부 요원들이 다 그런 짓을 했지만 그때에 비해서 지금 문명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래도 형식적 민주국가 문명국가라는 상권분립이라는 문명에 비춰보면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맞습니다 정의와 의장이 저렇게 하는 게 분노 지금 분노가 딱 느껴지잖아요 뭐 욕감 느낀 거예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속으로 욕하고 그럴 거예요 사색에서는 개인XX 하면서 청와대XX들 얼라들 유승민 편하면 얼라들 그다음에 이제 욕도 막 하는 게 하겠죠 그러니까요 진짜 그 아니 근데 저는 입법부가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저는 참 뭐라 그래야 돼요 인내심이 좋으신 겁니까 그게 그냥 다 참고 견뎌요 자존심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아니라 전부 다 크고 작은 비리가 있어가지고 청와대가 다 알고 있어서 꼼짝 못한다 일 두 번째 여전히 공천권을 박근혜가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총재님이 거기 잘 보여야 된다 이 두 가지로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근데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결국은 당에 있다 보면 그 흐름들에 근데 그건 꼭 새누리당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지도부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진보정당들은 그래도 저희도 좀 진보에 가까운 거니까 진보정당들은 야당은 그래도 조금 더 자율스러운데 저쪽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쳐내고 지금 또 이제만 대구에 출마시키는 거 보세요 그래가지고는 때로 달려가서 진실한 사람이라고 축사하고 막 난리를 내잖아요 저도 어제 동네에 돌고 있는데 드디어 정말 우리 동네에도 진실한 사람이라고 예비 후보 등록해놨어요 정말 선거 캐치프레즈가요 저는 언론에서 하는 거 그냥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현수막이 정말 진실한 사람으로 써놨어요 땀표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진실한 사람만 뽑아도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정치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게 기본인데 청와대한테 잘 보이는 현수막 먼저 내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현명해져야 돼요 이런 놈들은 무조건 떨어뜨려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유승민 사태보다 더 놀란 게 김무성 사태였다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 마약 사건을 보면서 아 나도 알고 있구나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크고 작은 비리들이 다 있어서 무슨 그 저기 뭡니까 성추행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심학봉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살이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야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이런 수준이네요 한국 정치가 그러니까요 우리 교수민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은 혼용무도잖아요 혼용무도 그러니까 어지러운 군주가 나라를 어지럽힌다 이런 뜻인데 제가 이 정치 비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정말 저는 이 박근혜 정권이 무도한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정권에서 생각하는 게 용산 서울 용산에 강용석을 공천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파다하잖아요 그 설에 언론으로도 엄청 나왔고 그럼 서울 용산의 의원이 누구냐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바로 진영입니다 진영 장관이죠 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인수희 부위원장까지 했던 온조 침박이죠 한때 박근혜 위해서 정말 최소 몇 년 몇 십 년을 일한 사람인데 단지 보건복지장관 할 때 기초연금 박근혜와 공약을 파괴하고 이렇게 아주 이상한 방식을 도입한 거에 대해서 피판 한 마디 했다고 잘릴 때도 굉장히 거칠게 잘렸거든요 거의 쫓겨나다시피 잘리고 근데 그 진영이 의원으로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박근혜 세력이 엿먹이려고 강용석을 보내는 거죠 황당하잖아요 네 그럼 강용석 전 의원하고 아나운서 성희롱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아니 최근에 도도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무슨 정신병적으로 자기 알리게 해서 맨날 박원순 시장 용서해줬는데도 또 무슨 고발하고 세월호 유가족들 상대로 소송하고 근데 용산에 공천을 만든다 용산을 나간다잖아요 그러니까 멀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멀어진 침박이 멀박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진영 의원이잖아요 유승민이라든지 그러면 진영 의원하고 진영 의원 공천이 안 될 가능성도 높겠네요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찍어내거나 아니면 경선을 해서 청와대가 믿는 사람은 강용석이니까 이러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여의도 안 해도 그런 소문이 있어요 강용석 전 의원이 출마를 뭐 이미 기사로 거의 다 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건데 참 그 본인이 나가겠다는 것도 좀 웃기고 그것도 웃기지 일단 그것도 웃기고 그렇게 막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사람이면 모르겠는데요 강용석이 뭐 얼마나 말 그대로 진박도 아니잖아 진실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진실한 사람도 아니고 온갖 물이만 일으킨 사람이지 물박이지 물박 물이만 일으킨 침박 인사 물박 아니 근데 그런 분이 나왔을 때 과연 당선이 될 것이냐 용산 주민들의 정치의식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것도 시험대에 오른 거네요 용산 주민들이 강용석 의원을 만들어주면 강용석 씨를 의원으로 만들어주면 용산 구민들의 정치의식이 그런 것이죠 용산이 근데 굉장히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진영 구청장도 야당이 많이 지금도 세정치 민주연합 소속 구청장님이고요 그 다음에 진영 의원도 상대적으로 새누리당 안에서 합리적인 분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된 거죠 지금 용산은 우리 방수에도 한번 모셔왔으면 좋겠는데 용산 화상 경마 도박장 때문에 천일 가까이 투쟁하고 계신 분들 아직도 흔들림 없이 정말 잘 투쟁하시고 주민들로부터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계세요 잘하니까 이분들이 오바도 안 하면서도 끈질기게 잘해서 마사의 온갖 불법과 비리를 다 폭로해내고 그러면서 굉장히 잘 싸우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마사 회장이 친박 실세 현명관이잖아요 현명관 입장에서도 진영이 반대하거든요 용산 상도 박장을 자기가 진짜 실세인데 비서실장까지 내정됐던 저번에 근데 계속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 의견 내니까 짜증났을 거예요 현명관이 입금이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진영 떨쳐야겠다는 생각이 청와대에서 멀박 진영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배신함은 이렇게 된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이고 유승민 다음에 진영으로 거기에다가 마사 회장 현명관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가장 역점 사업이 용산 상도 박자인데 전국 최대 규모거든요 근데 사사건건 진영은 반대하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래도 반대 입장은 일관데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 평가할 때 도덕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실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데 그 강용석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전국민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다 그게 새누리당의 현주소다 근데 그런 분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 굉장히 절망적이죠 결국은 시민들의 결정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다 비난하는 정치인들도 어쨌든 다 시민들이 뽑아준 건데 이번 4월 13일 날은 정말 진실한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용산의 새누리당 당원들 지지자들도 아마 강용석은 저는 경선 과정에서 만약에 경선한다면 공작을 해서 진영을 내쫓아버린다 모를까 만약에 경선한다면 아 공작을 해서 이 정권이 뭐라도 최동욱도 쫓아내고 심지어 검찰총장도 쫓아내는 정권인 가장 아까 저기 우리 장윤선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의원들이 가장 무섭게 된 계기가 아무도 몰랐던 김무성 대표의 사의사건 사실 아무도 몰랐잖아요 동아일보가 먼저 보도했잖아요 누가 슬쩍 흘려준 거거든요 권력층에서 그 건하고 공포의 시작은 최동욱 찍어내기예요 엄청난 몰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찍어냈잖아요 1 조선일보 일면에 실었죠 그게 최동욱 사건 1 두 번째 공포의 공포의 서막이니까 최동욱 공포의 증폭이 유승민 찍어내기 제가 고발을 당사자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김무성 대표부터 고소까지 당한 사람이긴 하지만 희한하더라고요 기각 안 하고 길게 끌고 있어요 검찰이 쥐고 있는 대검에서 쥐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칼로 그 사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의혹이긴 하지만 팩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 서른 살의 석사기자가 수도권 4년제 미대 교수가 됐다는 건요 그냥 미대 전공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100%가 다 비리가 아닌 건 설명이 안 돼요 무슨 연구 경력 전시 경력도 없어요 제대로 된 그런데 당시 미대는 만 44살의 박사들이 대부분 됐어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미대 교수 통계가 그러니까 딱 쥐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도 그것도 참 문제예요 계속 검찰이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종결을 안 시켜줘요 사건들을 뻔한 사건들도 예를 들면 저도 국가본법 위반 이런 게 고소들이 들어오잖아요 어버이 하나 많이 들어가셨죠 의인 의인 김강진호 언니 이게 내용이 없으면 빨리 종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수사 중인 것으로 몇 년을 놔두는 거예요 의원님도 쥐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이니까 또 누가 저 사람 국가보안법으로 고발당한 상태를 이렇게 얘기해도 허위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정말 검찰개혁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또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검찰까지 진저를 갈 수가 없는데 올해의 고사성 혼용무도 설명하다가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사과드릴 게 우리 팟짱에서는 거론돼서는 안 될 강용석이라는 인물을 거론했습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 사람은 정말 팟짱에서는 거론할 급이 안 되는 진영 장관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하니까 그것도 있네요 그 메르스 사태 났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하면서 문용표 문용표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났잖아요 국가의 보건정책을 잘 책임지지 못했다 이번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신청여가지고 거의 내정된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멀어진 친박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충성을 다했던 충박 충성을 다했던 친박은 마지막까지 챙긴다 문용표 딱 보여주는 거니까 이 정권이 어떤 태도인지 논두렁 형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조폭들? 그러니까 이 정권의 특징이 거의 조폭하고 비슷합니다 충성을 다하면 마련이 진짜 물러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문용표 장관을 다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내정을 할 수가 이 사람 그리고 노인복지라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폄훼해온 사람이에요 아니 그리고 복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취지를 한 바 있어요 KDI 교수 그때 실제 아니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 때 문용표 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때 아 그래요? 아니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문용표 장관은 비전문가죠 비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원래 복지부 장관 시절부터도 사적연금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공적연금에 반대해야죠 네 근데 공적연금의 대표인 국민연금 이사장을 시켜놓고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걸 망해야 삼성을 비롯한 사적보험들이 상장하는 거거든요 아 여기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 네 다 가입됐죠 우리 문용표 전 장관 또 하나 메르스 사태 때 병원 이름을 마지막까지 공개를 반대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확산의 주요 주범으로 뿐인 사람입니다 S병원도 아니야 D병원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차라리 ABC 순서로 하든지 D병원은 도대체 누가 그걸 제안했는지 모르겠어요 D병원 그러니까 숨기려고 상장병원을 숨겨주려고 마지막까지 용을 쓴 거죠 생각할수록 참 공적 영역에 계신 분들이 끊임없이 재벌 그리고 대기업들의 이익을 옹호해주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본인들에게 낙수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참 국민들의 전체 다수국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치를 하는 것을 정말 더 이상 용인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바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산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해야될 얘기는 많고 큰일 났네 줄여서 좀 혼용무도한 세상 근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신당 장당 선언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정치에 미칠 영향 또 시민사회가 어떻게 보는지 이 얘기는 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탈당자가 있을 거냐 이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었고 또 신진들 신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이 아닌 사람들이 꽤 많이 동참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는데 저는 계속적인 초과 탈당들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그리고 특히나 호남권에서의 탈당도 김동철 의원 외에 더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렇게 빨리빨리 정리가 되는 것도 여러 면에서는 나쁘진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거의 명확하게 해질 것 같고요 천정배신당과 합쳐질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천정배 의원하고 합치면 본인의 또 슬로건을 그대로 달성할 수가 없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초래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죽이되든 밥이되든 다 따로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것 같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죽이든 밥이든 되면 안 된다 최소한 죽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다 단일화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 컨셉이 계속 기차의 레일처럼 가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동철 의원 이외에 호남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탈당을 할 것이다 순서가 좀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한길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최후 통첩을 했죠 그래서 김한길 대표의 탈당 가능성 또 박영선 의원의 탈당 가능성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거물급 인사들의 탈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키에는 김한길에게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박영선 대표는 지금 분위기에서 탈당하지 않을 것 같고 김한길 대표는 아마도 뭔가의 결심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신문이 그렇게 쌌더라고요 자퇴하지 않으면 퇴학이다 뭐 이제 이 얘기들이 있던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고려되고 또 김한길 대표 정도가 되면 본인의 거치뿐만 아니라 자기가 같이 있는 소위 개파원들에 대한 보호들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 자기 식구들이 퇴학당하기 전에 뭔가 결단을 하는 것이 개파의 수장으로서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요? 움직일 것 같아요? 아직 현역 의원 평가가 내년 1월 중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또 미리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진골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은 뭐 직접적인 정치 플레이가 아니고 정치를 감시하면서 또 견제도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아무래도 우리 의원님들보다는 떨어지죠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여러 지자에 또 갈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선거를 얼마 앞두고 이렇게 야권의 대혼돈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책임하게 느껴지고 싸잡아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면이 하나 있다 그래도 불구하고 당을 만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게 김한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가 만든 거 아닌가요? 만든 사람들이 참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참연대나 심사단체 전부의 의견하고는 전혀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이해하시죠? 제 개인 의견이죠 철저히 그리고 또 시민단체로 해서 모든 시민을 다 대변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는 또 진보적 또는 중도개혁적인 성향의 시민들이 모여서 모인 NGO니까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일단 선거를 앞두고 이런 대혼돈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하다 첫 번째 일 두 번째 이 앞집사안이 불가피하다면 빨리 교통정리를 하시고 그래도 선거 때는 다 어제 탈당 김동철 의원님도 보니까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간 남북관계 파탄을 강도 높게 비판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 너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 부분이라면 최소한 총선 때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이 온갖 패학질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공조와 협력은 철저히 해줘야 된다 저희가 예를 들면 누구를 지지한다 이건 예를 들면 NGO로서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들도 다 사람 속으로는 다 지지자가 다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서정지민지원 한마디도 문재인대 풀지자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안철선 대 풀지자는 사람도 있고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지자도 꽤 있거든요 NGO들 이렇게 다 회원들이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특정 호불호를 나타내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일단 선거를 앞두고는 어쨌든 그런 협정은 반드시 맺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갈라지지만 공조와 협력은 반드시 한다 선거에 야권에 야권에 정의당 최소한 어쨌든 문제인데 새정치문제나 그다음에 탈당파 그다음에 정의당까지 이렇게 공조와 협력을 해야 된다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구 개편에서는 소수당이 배려받는 내용을 꼭 대야 된다 이런 지적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여하튼 참 정치가 역시 선거의 계절인 것 같아요 정치가 이렇게 좀 새롭게 재편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야권에만 큰 피해를 줄 줄 알았는데 또 새누리당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빠지고 이런 걸 볼 때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차원에서의 새판착이도 가능해지는 구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탄적윤 얘기 잠깐 할게요 탄적윤 깜짝 놀랐어요 이거 엄마들이 엄마들이 너무 놀랐어요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된 건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고 국방위에서도 계속 논의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 속기록이랑 동영상을 다 찾아봤어요 그때 얘기 나왔던 거 저희가 몇 번을 물어봤거든요 정말 이게 최초라고 할 수가 있냐 그 건물이 98년도에 지었는데 98년에 지어놓고 직원들도 다 있고 군인들이 거기서 활동을 했는데 센터에서 주피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가동하지 않고 있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장관은 최초다 라고 하는 말을 수십 번을 국회에 와서 답변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고 보고받았다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알고도 그런 겁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근데 보고를 그렇게 장관에게 했다면 허위사실로 계속 보고를 한 것이고 알면서도 국회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위증인 거고 그러겠죠 그리고 그건 국회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탄조균의 문제가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미국은 워낙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사막 한가운데서 이 건물을 하나 딱 지어놓고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근데 우리는 이 서울 한복판에서 강용석을 출마시킨다는 그 용산에서 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산 사람들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용산 주민들로 하상도박장으로도 싸우면서 모이시면 탄조균 양을 하세요 실제로 다 하세요 보수적인 분들까지 근데 문제는 지금 15번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확인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도 지금 불명확해요 저희한테는 근거를 잘 안 주고 있어요 한 번 했다고 했는데 15번으로 일단은 밝혀진 건 다행인데 그것마저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국회에 최소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따져서 국방부가 지금 근데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그 15번에 대해서도 일자별로도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최초에 거론된 것이 살아있는 탄조균이었냐 아니면 죽어있는 탄조균이었냐 이 문제에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있는 걸 보내서 우리가 밝힌 게 아니라 잘못 배송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스스로 시인해가지고 이 문제가 밝혀진 거죠 근데 그 전에 14번은 14번이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밝힌 14번은 살아있는 탄조균이었는지 죽어있는 탄조균이었는지 그게 포자 상태로서 어떻게 온 것이고 지금 이게 페덱스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군용 화물도 아니고 민간 택배로 민간 택배로 페덱스로 미국 택배 노동자들이 항의까지 했어요 우리한테 그런 걸 시키냐고 나머지 14번은 뭐로 왔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나서서 정말 발끈하셔야 되는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국민의 안전 세월호 갖고도 이렇게 완전히 이거는 정말 국민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도대체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확인도 못하고 이게 과연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탄조균 같은 경우는 워낙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사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 밝혀졌던 그 물질이 만약에 공개됐으면 지금 우리 조사로만 보면 300만 명이 사망하는 거예요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사죄하고 재발방치 대책 내놔라고 해야 되고 우리 장정선생님 말씀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먼저 발끈해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자주 전화하고 만나는 것 같던데 전화해야죠 전화해가지고 미국은 대상 오바마 오바하지 말은 말이야 다른 나라에서 당신 이름처럼 오바마 하면서 이런 오바가 어딨냐고 이런 잘못 있냐고 강력히 항의하고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도 미국에 가서 맨날 굽신굽신하고 무슨 절 큰절하고 다니던데 업어주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고마운 게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보면 잘못한 거 있을 때는 진정한 친구니까 친구라면 가서 항의해야죠 따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전부 다 침묵하잖아요 정부 당으로 앉은 침묵 야당은 여전한 내부 혼돈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못 싸우고 이런 하나만 더 하자면 조금 더 우리가 지금 탄적인 얘기를 계속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게 6월달인가 7월달인데 그때 미군의 장성이 기자회견을 한 것이 한국에서의 주피터 프로그램이 탄적인 뿐만 아니라 버틀리늄을 한 것이다 이거는 훨씬 더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버틀리늄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어요 그 장성이 근데 우리 정부는 국방장관은 그런 일이 없다 탄적인 입원이 최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엊그제 발표로도 봐도 버틀리늄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하나도 언급되지 않거든요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지금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적인인지 버틀리늄인지 탄적인을 몇 번을 한 건지 한 번을 한 건지 15번을 한 건지 아니면 그 밖에 더 많은 횟수가 있는지 아니면 탄적인 버틀리늄 이외에 또 다른 무슨 실험을 하고 있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대비를 하고 왜 그리고 또 왜 여기 와서 그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위험한 실험을 그리고 우리한테 허락받지도 않았잖아요 최소한 30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는 이런 끔찍한 만일의 상황이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나마 다행인 것인데 혹여라도 누군가의 실수를 굉장히 우연한 전쟁도 그렇지만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론도 이거는 무슨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늘 기사들 보시면 무슨 가치중립적인 것처럼 쓰려고 북한에 여러 가지 위협이 있으니까 우리가 연구개발해야 된다 북한도 생화학 무기를 얼마를 가지고 있다 이 기사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중립을 지켜주는 것처럼 그리고 실험이 필요한 것처럼 실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용산에서 핵실험 연구를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치중립이 아니라 물타기를 하는 거죠 물타기를 하는 거죠 미군을 기호하는 거죠 국내 안전을 상대로 이렇게 기사를 쓰면 안 됩니다 참 연말인데 좀 암울한 암울한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들을 그냥 정부가 잘 따져주면 사실 우리가 특별하게 언급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뻥뻥 뚫리기 때문에 시민사회 차원에서 또 정치권 특히 야당이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감시해야 되고 잘 꼼꼼히 따져봐야 돼 그래서 또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했는데 천주기 인권위원회 열린 군대를 위한 심리연합이라는 엔저도 생겼거든요 다 같이 지금 적극 대응도 하고 탄적인 공대위 같은 거 탄적인 공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민국 사람과 고발도 했고요 계속 그 앞에 가서 진상을 밝혀내라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저들도 더 발로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예전보다 활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가슴 아픕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중요하죠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그런 문제들의 관심을 갖고 국방부에도 전화해서 담벼라대고 욕도 하고 확인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고 이런 민원들이 많아져야 정부가 움직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우리 다음 주 특집 광고 안 합니까? 다음 주에 저희가 사실 김광진 의원님 이제 출마 준비하셔야 돼가지고 다음 주가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김광진 의원님이 한 번도 드셔보지 못했던 별식을 함께하면서 마지막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성공해서 잘 하시고 꼭 살아오세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신당동의 어느 한 떡볶이집에서 저희가 갔으면 좋겠는 신당동 떡볶이집 후원 받습니다 떡볶이 사장님 방송 듣고 계신 떡볶이 사장님 저희가 가겠습니다 불러주세요 떡볶이 사장님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냉큼 달려가겠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방송하고요 떡볶이도 사먹겠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드디어 우리가 신당동 떡볶이집으로 아니요 우리 신당동 안 갈 수도 있어요 떡볶이 사장님 어디든 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 떡볶이집으로 팟짱 애청자와 함께해야 되잖아요 11시에 저희 방송이니까 1시간 하고 12시 정도에는 같이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떡볶이 회동 튀김을 다 섞어가지고 오시는 분들 김광진 의원님 보겠어요 사이버상에서만 활동하시는 댓글 부대 얼마나 하시는지 저희가 공지를 할게요 떡볶이집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내내 공지를 할 텐데요 보시고 함께 하실 분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회동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니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로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안 봐요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청취도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또 한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니스 만 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시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